뭐.. 사는 게 뭐냐고 묻는 물음 앞에 그.. 대략은 다 이제 어디서는 대략일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.. 그래서.. 사는 게 뭐냐고 그냥 있는 것으로 대처하는 게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염려한다고? 대관에 띄워.. 편의 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편의 안경은 내시경으로 대관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이분치까지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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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그다가야의 행정시도 세종에 육회공공 본부가 있는 우결이 한국불교의 미래 100만원역 1.8.3.5.6273-0108번으로 전화주세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2500개 생명의 우물을 건립한 지구촌 검색을 이제는 새로운 우물사업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정서시설이 마련된 식수료를 설치해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깨끗한 물로도 누구도 소유되지 않도록 저와 정서를 바라며 한국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정서 물탱크를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? 지금 지구촌 공세회 023409-0303으로 전화해 캄보디아 식수소 품을에 당장해 주세요 다시 지겨낸 현미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기절이 됩니다 다음 주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